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베이비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가 뭐 바이낸스에 상장됐다라는 소식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베이비도지의 원화 마켓 그러니까 빗썸 업비트의 상장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베이비도지는 현재 호재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CEX에 줄줄이 하루에도 몇 군데씩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계속 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믿지 않았습니다 재단 물량을 소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8월달 저번 달이죠 제가 여기서 영상으로 넌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100%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언제 상장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무조건 상장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소식들은 영상에서 이렇게 넌지지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pdf 파일 이 파일을 받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정리를 싹 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pdf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배 통신 들어오고 있어서 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650달러 한 8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982분께서 별점 5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는 한글 파일을 전달해 드립니다 23장 분량이고요 밈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안다라는 것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발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파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PDF 파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비 도지 트위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자 봅시다 어제 올라왔어요 베이비 도지가 다음에 어떤 거래소에 상장되기를 원하시나요? 보시면 어피트와 피썸 이렇게 있죠 뭐 코인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원화 마켓 상장되는 것을 잘 원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원화 마켓에서 만나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 베이비 도지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어피트 비썸 이제 상장된다 원화 마켓 상장 곧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 바이낸스 상장된다 그때 영상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원화 마켓 안 돼 근데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상장될 것 같긴 해요 언제 될까요 이렇게 달려주시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 어피트 비써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트위터에서 이렇게 언제를 노티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군데씩 지금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X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 마켓 상장은 거의 눈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베이비 도지 퍼피펌 퍼피펌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퍼피펌이 어떤 거냐면 쭉쭉쭉 내려보면은 커밍순 퍼피펌이라고 있을 건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퍼피펌 커밍순 이렇게 있잖아요 썸펌프의 엄청난 대성공 이후에 거의 모든 블록체인들이 이런 밈코인 발행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또한 퍼피펌을 곧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똑같이 본딩 커브 메커니즘을 차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좀 특이한 점 썸펌프와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베이비 도지를 시장에서 바이백 그리고 번을 할 겁니다 시장에서 베 도지를 삽니다 재단 측이 직접 매수를 하는 거예요 토큰을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매수한 토큰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베 도지의 희소성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호재인데 사람들이 사실 상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소각하는 거에는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소각이 멀리 보게 되면 소각이 훨씬 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동으로도 소각을 하고 있고 베 도지 같은 경우는 썬덕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계속해서 이런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베 도지가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마켓 상장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유의미한 상승률 가격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죠 상장빈 발라먹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사실 미리 사놓고 저가 매수 해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도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다 PDF 파일 공유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PDF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